새우 안녕하세요 새우와 면도칼낫을 이용하여 자초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잘 비어집니까? 괜찮아요 너무 꼴짝 벨라 그러지 마시고요 날라가니까 자세가 골프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 주변에 2개를 가지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무 주변에 3개가 많이 쎄게 쓰려고 한게 아니고요 가볍게 내 턱으로 가볍게 안되는 부분도 일단 한단한 스냅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이 부분을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스냅을 이용해서 딱 스냅을 그리고 탁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돌을 만드는건 안정이죠 이 부분을 제거하는거죠 아주 그냥 부드럽게 탈락하네요 그래서 많이 한편은 뺆이 쎄게imp prevented 그래서 이 부분은 뺆이 쎄게되고 있습니다